킬러 특강의 의미 수법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현재 공부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공부가 됐냐. 남들이 킬러 한다 그래서 이 킬러를 많은 친구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알겠는데 그거보다 킬러 특강을 들은다고 뭐가 어마무시하게 발전해서 점수가 쭉 올라간다거나 사실 그러진 않잖아. 그쵸? 왜? 이거는 진짜 킬러 문항 19번, 20번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뭐냐면 개념이 끝났죠. 아직 안 끝난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는 기출 240제를 풀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기출 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풀어도 괜찮은데 기출까지는 왔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기출 안 풀었는데요. 이거는 좀 안 된다. 알겠죠? 기출 문제는 풀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중에 기출 문제 기출 240제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 우리는 시간 싸움이거든. 기출 한 20년치 뒤져가지고 또는 10년이 뒤여서 다 푼다.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양이 많은 단어는 되게 많아. 왜? 거기는 내내 화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기출이 넘쳐. 거기를 엄청 풀고 결과적으로 개정된 단어는 문제별로 안 풀면 공부 양이 불균등하니까 당연히 새로 들어온 단어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출을 뭐 굉장히 많이 푸는 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기출은 풀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선생님 거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두근두근은 사실은 먼저 개강을 했죠. 바로 한 주 간격으로 개강을 하게 돼요. 항상 동시에 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수능이라는 만점을 목표로 하죠. 선생님 저는 만점이 아닌데요. 안 돼. 알겠죠? 예. 우린 만점이야. 목표가. 만점을 목표로 해야 마지노선을 1등급 아니겠니? 그러면 만점 되려면 18문항과 2문항이 있어요. 예전에는 화학원에서 킬러가 많았어. 심지어 가끔 4문항 나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화학이 좀 어려워했지만 이제 화학원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18문제랑 두 개 나눠지고 이렇게 이제 일반 문항 자료 분석 중심인 문항이 되겠고 두 문항이 킬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3월 학평 봤죠. 자기 점수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다 다양하단 말이야. 그런데 킬러라는 건 여기 중심으로 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아 오늘 공부했으면 바로 이걸 1년 내내 풀 수 있을까?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주구장창 1년 내내 투자해야 되는 데가 여기인 거야.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3월 학평을 예를 들어 볼게요. 19번과 20번이 나왔어. 19번의 중화 20번이 양적 계산 문제가 나왔죠. 난이도가 어땠어요? 어려웠나? 아니거든. 난이도는 그냥 기본 문항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기본 중급이라고 할게요. 내 마음은 원래 난이도가 한데 그래도 중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맞추고 투리고 난 그건 별로 관심 없는데 현재 공부 상황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19번을 풀었고 20번을 막 투렸다고 쳤을 때 만약 열심히 치고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게 최근에 양적 계산을 선생님이랑 공부했어. 양적 계산이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3월 학평을 봤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이걸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최근에 진도가 나가는 건 4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머릿속에 이게 더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번이 조금 더 편안했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4단원 들어간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근에 배웠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네. 그럼 잘 풀어요. 좀 더 잘 가까이 가는데 이게 한 공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두 달 지난 얘기야. 그러면 가물가물 하거든. 야 이거 풀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킬러 단원은 아 한 번 짝 공부해서 끝내는 그런 파트가 아니거든. 수능 때까지 계속 꾸준히 가는 파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 왠가 나면 정리가 딱 되면 언제부터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파트야. 그런데 너무 이거에 몰입해서 이거에 치중한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서 다 날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근두근 모의고사 하는 이유는 전 범위에 대한 모의고사 훈련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 18문제에 대한 또는 20문제에 대한 균형있는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난이도는 3월 학평보다는 조금 어렵죠. 당연히. 그죠? 이런 걸 지나가게 되고 지금은 킬러 OT니까 자 킬러 특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이거에만 올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거랑 병행하게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고득점 가는 교도보거든. 그러면 킬러 특강은 어떤 강자냐? 양적계산과 중화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물론 개념에서 했겠죠. 그죠? 했는데 개념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하려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맘에 좀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게 강수로는 한 30강 정도 될 거예요. 문제풀이까지 다 보면 30강 언제 완강하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지런히 해가지고 5월 중순 전까지는 완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작년에 한 5월 말쯤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땡겨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 킬러 특강은 뭐 여러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개념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의 예제와 다양한 풀이를 좀 더 보여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에 연간 커리아에 대한 약속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올해는 킬러 N제를 만들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킬러 특강이 끝나면 킬러 N제가 나올 거예요. N제는 현재 60제로 보는데 아 여기 이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지금 킬러 문제만 주면 이게 모아져 있는 책 없나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많이 주면 또 부담스럽잖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60문항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상위권에 도달하면 몰고사를 볼 때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앞부분이 아니라 4페이지거든. 그죠? 이 몰고사의 난이도는 여기선 누가 실수하지 않냐의 싸움이 되겠고 누가 자료 분석을 잘하냐가 되겠죠? 누가 많이 외웠냐 무력도 물론 중요하겠고 이제 핵심은 4페이지거든. 4페이지 항상 우리는 중화 문제 하나랑 양적 계산 문제 하나가 핵심인 거니까 자 이게 킬러스의 60제 정도를 지금 준비하는 중인데 60문항의 킬러를 본다는 얘기는 기출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모의고사로 따지면 30회 모의고사의 킬러를 다루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니까 학습량으로 치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할 거고 킬러 이후에 연계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이게 끝나면 여름에 이제 또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자인 3, 4, 5, 5 넘어가고 그 다음 파이널로 흘러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개념이 아직 잘 잡혀있지 않아. 그럼 남들이 지금 킬러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게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 모의고사 두근두근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 이쪽이 많이 틀린다 싶으면 그쪽에 대한 기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아직 수능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먼저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누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결국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파이널에서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애가 있고 여러분 지금 저는 개념이 개념이 다시 해야 되나요? 점수가 안 오르는데 근데 개념이 만약에 부족하다 치자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개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지금이 봄이지만 개념이 끝났다고 여러분이 진도가 끝나면 여러분이 개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진도가 끝난 거지 개념의 완성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개념을 두 번 세 번 볼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보게 되죠. 이제 기출 문제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다 이미 이미 공부했으니까 새로운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꼭 두근두근과 킬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할 의지 가지고 선생님이랑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